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우 교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루우 선생님이 전체 기사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예측을 해보신 다음에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응. 전국인大代表朱烈玉建议大幅降低微信支付手续费 微信支付在第三方移动支付领域占据了近40%的市场 以具有市场优势地位 全国人大代表广东国鼎律师事务所主任朱烈玉认为 微信支付利用优势的市场地位 向大部分行业的商户收取千分之六的手续费 向用户收取千分之一的提现手续费 違反诚信和公平原则 也不符合公平竞争的市场运作规律 损害了广大经营者和微信支付服务使用者的合法利益 因此朱烈玉代表建议 规范微信支付不合理收费行为 大幅度降低微信支付手续费 数据显示 2019年银行业金融机构占据移动支付市场超六成份额 第三方支付则占据市场近四成份额 在第三方支付中 微信等占据较大的市场份额 2021年1月20日 中国人民银行发布了《非银行支付机构条例》 旨在加强对非银行金融机构的监督管理 规范非银行支付机构行为 对我国非银行支付机构进行更审慎的监管 朱烈玉通过调研认为 微信支付收取的手续费明显高于成本 也远高于其他支付中介机构 在大部分行业如餐饮购物行业 对于使用微信支付服务收取款项的商户 微信支付一般会收取千分之六的手续费 在一些行业微信支付的手续费少于千分之六 如金融行业微信收取的手续费是千分之二 在个别行业例如网络媒体类行业 微信对商户收取的手续费甚至达到1% 而其他中介机构如证券交易所等 一般按照成交金额收取万分之一的手续费 相较之下 微信支付对商户收取的手续费过于高昂 朱烈玉认为 微信支付是第三方支付机构提供支付渠道 进行简单的逻辑结算方便资金流转 而证券交易所还需要对证券市场中庞大的证券交易量 和交易价格进行高精度清算 其要求的系统运作功能更为严格和多样 同位交易平台 微信支付在提供较为单一服务和功能的情况下 收取的手续费是证券交易所的20倍60倍甚至100倍等 显然不合理 也明显高于其运作成本 央行发布的2019年支付体系运行总体情况显示 2019年银行共处理电子支付业务2233.88亿笔 金额2607.04万亿元 其中移动支付业务1014.31亿笔 金额347.11万亿元 同比分别增长67.57%和25.13% 非银行支付机构发生网络支付业务7199.98亿笔 金额249.88万亿元 同比分别增长35.69%和20.10% 在朱列宇代表看来 移动支付高速增长移动支付方式渗透到了市民生活的方方面面 市民消费购物交通出行日常缴费等都会用到微信支付工具 对于微信支付向商家收取千分之二千分之六等手续费 向用户收取千分之一的提现费的行为 许多使用微信支付的消费者都提出了批评意见 朱列宇代表认为 许多使用微信支付接受款项的经营者是中小企业 个人工商户等 他们对费用支付比较敏感 让他们承担高额交易手续费 会抑制他们参与到电子支付市场的积极性 不利于电子支付市场的健康发展 为此 朱列宇代表建议 建议大幅降低微信支付手续费 让用户者进一步享受电子支付发展的丰硕成果 这有助于激发市场主体活力 优化电子支付市场环境 促进电子支付蓬勃发展 全国人大代表朱列宇 建议大幅降低微信支付手续费 朱列宇全国移民代表的提案 微信支付在第三方移动支付领域 占据了近40%的市场 以具有市场优势地位 全国人大代表 广东国鼎律师事务所主任朱列宇认为 微信支付领域优势的市场地位 向大部分行业的商户收取千分之六的手续费 向用户收取千分之一的提现手续费 违反诚信和公平原则 也不符合公平竞争的市场运作规律 麦竞争的商户收取千分之一的 方向公平原则 apers Come Whoa Niva 公平竞争的市场艺术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많은 경영자와 위채페이 서비스 사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인스, 주 레위 대표는 위채세 불합리한 요금 지불 행위를 규제하여 위채페이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数据显示, 2019년,銀行业金融机构占据移动支付市场超6成份额, 第三方支付则占据市场近4成份额, 在第三方支付中,微信等占据较大的市场份额。 2021年1月20日,中国人民银行发布了非银行支付机构条例, 旨在加强对非银行金融机构的监督管理,规范非银行支付机构行为, 对我国非银行支付机构进行更审慎的监管。 데이터에 따르면,2019년의 은행업 금융기관의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은 60%를 초과하며, 第三者 결제 시스템은 마켓쉐어의 40%를 차지한다. 第三者 결제 시스템에서 위챗 등이 비교적 시장 점유율이 크다. 2021년 1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 지급기구 조례를 발표했는데,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비은행 지급기구 행위를 규범화시켜서, 중국의 비은행 결제기구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렛宇 통과店员认为, 위생支付收取的手续费明显高于成本, 也远高于其他支付中介 기구. 在大部分行业, 如餐饮购物业, 对于使用 위생支付服务收取款项的商户, 위생支付一般会收取千分之六的手续费. 在一些行业, 위생支付的手续费少于千分之六, 如在金融行业, 위생收取的手续费是千分之二, 在个别行业, 例如网络媒体类行业, 위생对商户收取的手续费甚至达到百分之一, 而其他中介 기구, 如证券交易所等一般按照成交金额 收取万分之一的手续费. 相较之下, 위생支付对商户收取的手续费过于高啊。 주 렛宇은 조사 연구를 통해 위챗페이지가 증수하는 수수료가 현재의 원가보다 높고 다른 결제 중개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음식 쇼핑 업종의 경우 위챗페이 이용자에게는 천 분의 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천 분의 육보다도 적은 천 분의 육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심지어 인터넷 매체 업종의 경우 위챗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백 분의 일에 이른다. 다른 중개 기관에서 예를 들면 증권 거래소 거래 금액에 따라 만 분의 일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위챗페이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주님의 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위챗支付은 第三方支付 기구 提供支付渠道 进行简单的逻辑结算 方便资金流轉 而 증권交易所 还需要对 증권市场中 庞大的 증권交易量 和交易价格 进行高精度清算 其要求的系统运作功能 更为严格和多样 同为交易平台 위챗支付 在提供 较为单一服务和功能的情况下 收取的手续费 是证券交易所的 二十倍 六十倍 甚至一百倍等 显然不合理 也明显高预期 运作成本 주뢰위는 위챗페이를 제3자 결제기구로서 결제 경로를 제공하여 간단한 결산으로 자금순환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증권거래소는 막대한 증권거래량과 매매가격을 정밀하게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기능이 엄격하고 다양하다 같은 거래 플랫폼으로서 위챗페이가 비교적 단일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증권거래소의 20배 60배 혹은 100배 등으로 두드러지게 불합리하고 그의 운영 원가도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단일한 시스템 운영 원가도 2019년 银行共处理 電子支付业务 2233.88 億笔 金额 2607.04 万 億元 元 其中 移動支付业务 1014.31 億笔 金额 347.11 万 億元 同比 分别增长 67.57% 和 25.13% 非銀行支付机构 发生 网络支付业务 7,199.98 億笔 金额 249.88 億元 同比 分别增长 35.69% 和 20.10% 중앙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직업 체계 운영 전반 상황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은행들이 총 2233억 8,800만 건 합계 2,607조 4백억 위안의 전자결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중에 모바일 결제 업무는 1,014억 3,100만 건 합계 347조 1,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57% 25.13% 증가하였다 비은행 결제기관에서 처리한 인터넷 결제는 7,199억 9,800만 건 합계 249조 8,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69% 20,10% 증가하였다 주재위 대표가 보기에는 모바일 결제는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 방식은 이미 시민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쇼핑 교통 요금 납부 등을 다 위채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위채페이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10,000분의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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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을 받고 이용자는 현금 인출 요금의 10,000분의 1을 받는 데 대해 위채페이를 이용한 많은 소비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주 대표는 위체수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대부분 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비용에 대해서 민감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참여를 억제해 모바일 결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친다고 여겼다 为此, 주 래유 대표建议 建议大幅度降低微信支付手续费 让用户进一步享受电子支付发展的丰富成果 这有助于激发市场主体活力 优化电子支付市场环境 促进电子支付蓬勃发展 이에 주 래유 대표는 위체폐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결제 발전에 풍부한 성과를 느끼게 하여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붙여두고 모바일 결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하며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기사 내용은 거의 직독직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연에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순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문제가 보이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쨔쨔